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자칭 원딜장인 브루뇨입니다 오늘은 은희님과 같이 듀오랭 게임을 돌리다가 뱀픽 눈치 게임에 실패해가지고 완완이랑 브루노 벤 그리고 클로드까지 뺏기고 부케에 남아있는 원딜이 레일라랑 미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팀원들이 레일라를 하라고 열심히 하면 크면 이길 수 있다고 꼭 픽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난 레일라 픽 받고 응원받기는 처음이었어요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템트리는 이런식으로 갔구요 그냥 뭐 기존에 있던 템트리 그냥 사용했습니다 어 일단 아니 우리 팀도 원딜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저밖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레일라를 픽한거에요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레드 빠르게 먹어주고 그냥 윗동선을 잡아서 탑쪽으로 올라갈게요 후브라랑 같이 일단 바텀에 타무즈가 있어가지고 자 정글 먹어주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블루 먹고 있는 미드 애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고 지나갑시다 하야 친구들 오케이 위에 탑 올라가기 전에 정글도 이거 먹어주고 딱 봐도 탑쪽에 룬옥스랑 티그리엘이네요 여러분들 그래도 레드 버프랑 쿠프라 같이 때려주니까 정글도 잘 잡네요 어 의외로 레일라가 자 화살 아 역시 내 화살은 공기를 가르죠 일단 빠르게 먹어주고 빠지죠 빠지죠 우프라니 오오오 빠져야 돼 오우슈 자 이렇게 톡톡 때려줍시다 아프거든요 레드 버프 있어서 자 톡톡 톡 트로피카나 어 뭐야 시작이 안좋네 나 퍼블 당했거든요 오데트 시작이 안좋아요 어 들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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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실홥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잡혔다 야잇 따단 아 한 대만 더 아 너무 아까운데 와 진짜 너무 아까운데 와 어 잠시만 와 아 부프라님 안돼 아 내까지 죽겠다 와 시작 너무 안좋습니다 여러분들 0 3 빡세기나네 어 그렇죠 빡세기 당연한거 우리 처음에 시작할때 예상했잖아요 부프라님 어 어 빡세긴 하지만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으쌰으쌰 했거든요 저희 어 그래서 아마 열심히 와 타무즈가 이때 또 바텀에서 더블킬을 내주네 오케이 일단 블루는 오데트한테 양보하고 탑쪽으로 올라갑시다 자 꾸준히 정글 먹어줍시다 나는 일단 성장이 진짜 중요하니까 자 빠르게 먹고 아이고 어 나이스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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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어 잡으면 또 게이백 후프라님 들어갑시다 아 머네 아 도망 빠르네 오케이 어 밑에는 많은데 어 여러분 밑에는 많아요 어 어 야 여기 여기 룬옥스 봐줘 룬옥스 어 구까비 티그릴 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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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지금 진짜 완전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음 3 대 6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오 나이스 나이스 야 룬옥스 아 개 아까워 아 난 너무 아픈데 오 오 나이스 어 오데트 은표가 한건 했네요 아 근데 그 룬옥스도 한 대 맞았으면 죽었을텐데 은표가 룬옥스까지는 안갔나보네 어 저거 오우 후프라님이 파샤 쪽으로 뛰었으면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아닌가 안됐을라나 어 그래도 많이 따라왔어요 5 대 7이면 많이 따라왔거든요 일단 바텀이 밀리긴 했어도 처음에 3 대 0으로 시작한거 치고는 진짜 많이 따라왔어요 와 이거 와 바텀 또 바텀 개수 맞춰줬고 오케이 타무즈가 안죽으면 좋은데 여기서 죽겠죠? 응 그렇죠 죽었네요 뒤에 티그리엘까지 나왔어 우리 이거 먹읍시다 타무즈를 주고 신기를 먹는 판단 일단 바텀에 다 있으니까 애들 저번에 올린 영상이랑 극반대죠? 진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게임 얼마나 좋아요 즐겁게 게임할 수 있잖아 어어 이거 잡았다 나 이거 암살 룬 들었을 때 암살인장 들었는데 이거 같이 이거 님들 저 킬도 좀 하나만 주시면 안될까요? 어 나 암살인장 들었는데 야 너무 길게 들어가지마 얘들아 우리 멀리서 어 파밍 일단 좀 더 하자 이렇게 한 명 짓갔어 애들 적진 한 명 짓갔거든 이거 어떻게 안되나 어 이거 이거 못 미나? 쟤들 두 명밖에 없어 얘들아 이거 들어가자 호프라님 가요 오케이 나이스 빠르게 밀어주고 아아아아아 잠시만 터어 일단 이거 먹고 아 일단 먹어요. 괜찮아 괜찮아. 일단 먹고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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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주면서 나는 평타 계속 날리고 오케이 나이스 어 오늘도 궁 좋구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 1대 노어시 어시만 주구장창 먹었거든요 어 안돼 백시야 죽으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나 많이 깎았어 오케이 신기 때립시다 위에 모노게만 막아봐봐 내가 먹어볼게 이거 어 이거 다 안오는데 먹겠네요 아 나이스 공짜 신기 어 들어가면 안될거같아 다섯명 다있어요 호프라님 어 오케이 오케이 이것부터 차근차근 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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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까비 아 저거 계속 아깝게 못잡네 어떡하지 오케이 오케이 우리 오덜트 왔거든요 잡을 수 있어 저 잡아 오 나이스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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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리 잘하고 있어 진짜로 방금 우리가 4대 3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오덜트가 도와주러 왔거든요 바로 진짜 잘 버티고 있어 오 나이스 나이스 타무즈 버텨 버텨 가고 있어 타무즈 튼튼하네 오케이 이거 잡을 수 있다 나이스 밉시다 나이스 와 드디어 1킬 먹었어 1킬 1-8어시 스무스무스 하죠 괜찮죠 이거 이 정도면 와 우리 이길 수 있어 분위기 좋아요 지금 역전 했거든요 타워 개수도 지금 역전 했고 잘하시네요 어 다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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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으 이기고 있다 오 좋았어 좋았어 지금 미드 타워도 밀었고 오 잘 끊었어 잘 끊었어 톡톡 야 이거 타워도 거의 다 깨가 레일라의 좋은 점이죠 머리서도 때릴 수 있다는 거 오케이 톡톡톡 사정거리가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 아 사정거리가 모바일 레전드 중에서 제일 길거에요 야 이거 다 밀어 가 다 밀어 가 다 밀었다 다 밀었어 파샷 다 깎았어 때려 어 못 잡았나 오케이 오케이 형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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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앞에 좀 나대 봅시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딜 좀 나온다 이거 오케이 백지야가 탑정리하고 있고 그냥 그거 밀지 믿어버리지 백지야님 오오오야야야야 이거 이제 빼야 돼 어 큰일이다 아이고 용주 먹는 건 아니겠지 아 용주 먹히면 안 되는데 어 일단은 클로드가 저기 있으니까 어 용주 안 먹네 와 다행이다 왜 이득보고 용주를 안 챙겼지 애들이 진짜 너무 다행이네요 백시안님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나 위에 탑 먹고 어 뭐야 궁 궁 뭐야 궁 궁차로 날렸네 안돼 백시안님 죽었어 이거 어떡해 이거 영주 먹으면 안 돼 만약에 쟤네들이 먹으면 뺏는 거는 괜찮은데 먹으면 안 돼 우리가 먼저 치면 안 돼요 티그리의 바텀 쪽 이거 미드 한번 정리하고 저기 있네 갑시다 갑시다 거기 숨어서 뭐해요 이거 뒤에서 덮치면은 우리 많아서 어? 어 형님들 나 물리는데? 어? 잠시만요 어 실홥니까 이거? 와 이거 망했다 와 이건 내 실책이 이거 일단은 용주 먹혔거든요 방금 내 판단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리는 바람에 일단 후브라가 저 지켜준다고 했거든요 이거 파라고 하고 철카를 갑시다 어차피 나는 뒷포지션 잡을 거니까 물리면 죽는 거거든요 철카를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딜을 올려가지고 그냥 앞라인부터 차근차근 녹이는 걸로 나는 모든 스킬 다 안 맞고 영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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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으러 갑시다 이거 아 다 깎아놨네 오케이 이거 이거 와 개잘 잘라 후우 됐다 어 여러분 이거 됐습니다 이거 타무즈 지금 바텀 밀러 가고 있고 저거 한 명가 한 명 막으러 가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잠시만 이거 강화 미니언이라가지고 미니언 정리 안 하면 다 밀려 아 파새났다 저 나 잡을 수 있 도망치네 핵 빠르네 아 나 지금 그거 해놨는데 지금 플래시에 손 올려놨는데 간대 앞전 멜스무스 오케이 살포지 도망쳐주고요 오케이 자자 됐어 됐어 이거 잡을 수 있어 자자자 갑시다 갑시다 드갑시다 드가 뭐야 왜 왜 왜 와 씨 뭐야 방금 후브라님 군 끊긴 거야 아니 그 뛰는 거 끊긴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내가 딜 더 잘 나와 클로즈 녹았죠 저 딜에 2,3,11 오케이 잘하고 있어 우리 팀들 다 잘하고 있어 오케이 들어가면 잡을 수 있어 이거 나이스 아 잠깐만 이거 들어오잖아 어 잠시만 그래도 저 죽은 동안 미드타워 밀었죠 어느 정도 이득은 받습니다 저 한 명 죽었거든요 어 나머지 한 명 아무도 안 죽었어 지금 안 죽고 그냥 빼가지고 나랑 합류해서 같이 싸우면 이길 수 있어 18대 18의 타워 상황은 우리가 훨씬 좋거든요 오 나이스 타무즈 끊고 죽었네요 어 저 정도면 뭐 오케이 간다 오케이 클로드 어 딜 잘 나와 나 1,2,3,4 나이스 잡았죠 트리플킬 자 전멸 쓰고 오케이 쿼드락 아 여러분들 이거 아 이겼어 레일라로 레일라로 이겼어요 여러분들 아 아 나이스 아 이거 우리 팀이 다 잘해줬어 아 역시 으쌰으쌰하면서 게임 즐겁게 하면 이기게 된다니까 결국에는 아 진짜 이걸 이기네 와 mvp 바로 먹었죠 와 다들 진짜 고생하셨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